제가 언제 하는 거 같지 않아? 잘 어때요? 와 자신있어? 지금 메이크업 안 했어? 다 썼어? 와 자신있어 역시 유리야 자신있어요 오 리알티는 쓰지 않았어 안경 크라기가 없습니다 진짜 리얼리티다 안경코라니까 이런거가 리얼리티여 지금 클로즈 오피죠 클로즈 오피 지금 뒤에 봐봐요 뒤에 보면 안될거 같은데? 뒤에 딱 돌아 봐봐요 머리로 풀래? 아니야 이건 딱 뒤로 와 봐요 언니는 여기에 뽀샤시오카 넣어줄거면 찍어도 돼 넣어주겠지? 넣어줄거지? 네 아니면 너 다 집어버릴꺼야 찾기 좀 꼬시면 내가 대답을 안하는데? 너 변했어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 맞아 예전에 나 안경썼을 땐 되게 잘해주다니 나 이제 잘래 진짜 잘거야 건들지마 아무도 너 안 건드려 언니 뭐야 나 좀 읽지도 않아 엄마가 책 읽어줄게요 다시 아유 편하다 왜 이불 좋네 아주 그냥 자기 혼자 이불 좋으면 좋겠어 그냥 자기 혼자 이불 좋으면 좋겠어 그냥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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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